네, 9월의 마지막 금요일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 어떻게 흘러갈지, 또 어떤 전략 세워야 할지 굉장히 궁금하시죠? 전문가들 만나봐야겠는데요. 오늘은 특별하게도 청송촌놈 신창원 전문가, 금요일인데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자,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청송촌놈 신창원입니다. 오늘도 금요일인데 만나뵙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금요일인데 꼭 그렇게 해주시고 싶은 말이 있으시다고 들었습니다. 뭘까요? 네, 오늘 파생하시는 분들이 저 시황을 다 듣는 것 같은데요. 최근에 수익이 많이 났는 것 같아요. 났는데 진짜 문제가 뭐냐면, 제가 이제 업무를 못 볼 정도로 전화가 망해 오고 있는데 일단 우리 여기 보시면 개인들이 푸드옵션 매도, 이게 이제 사고를 칠 겁니다. 그래서 푸드옵션 매도라는 것은 주가가 상승하면 돈을 끝까지 책임을 져야 되니까 결론은 뭐냐면, 우리 시청자 여러분은 푸드옵션 매도를 절대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푸드옵션 매도, 우리 개인들이 지금 푸드옵션 매도라는 것은 주가가 상승할 때 자기 돈만 잃는 게 아니고 자기 돈에 자기 주식을 갖고 있는 주식까지 이제 일결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푸드옵션 매도를 좀 조심해야 된다. 그러면 푸드옵션 매도를, 푸드옵션 매도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푸드옵션 매도가 주가 상승하는 거 먹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선물을 푸스를 하시고, 선물을 푸스를 하시고, 옵션을, 코를 매수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 전략을 썼죠. 이 전략을 썼는데, 지금 제가 선물을 푸스를 걸고, 선물을 푸스를 걸고, 옵션을 제가 여러분에게 콜 매수를 했는데요. 지금 많은 분들이 수익이 하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후에 묻는 분이 있는데, 그대로 갖고 있어도 괜찮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선물은 푸스 매수, 옵션은 콜 매수, 이런 시스템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이걸 모르고 그냥 했는데, 계좌에 돈이 막 불어나니까 불안해하신 모양이에요. 그래서 저도 어제 전화 받는다고 정신이 없었는데, 선물에 푸스, 옵션에 콜 매수를 하셔가지고, 그대로 갖고 있어라.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수익이 지금 많이 나있을 겁니다. 나있는데, 수익이 확정되면 제가 여러분에게 확정을 할 테니까, 그대로 갖고 있어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볼 때, 오늘 코스피의 시황은 저는 2060포인트까지는 주가가 조정이 예상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2060포인트에서 브레이크가 일단 한 번 들었다가 저는 추가적으로 빠지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20일이나 60일 이동 평균이 있을 때까지, 다일 때까지의 주식은 조정을 받을 것이다. 이거는 변함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코스닥 시수입니다. 코스닥은 610까지 조정을 받을 겁니다. 610이 기준선 라인인데요. 기준선 라인에서 살짝 깨거나 하기나, 610에서 615까지 조정이 예상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여러분, 전체적으로 주가가 대형적으로는 중소형 개별 종목적으로 계속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궁극적으로 파생을 보겠습니다. 파생은 제가 볼 때 좀 많이 보고 있는데, 270 전후까지 조정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하면 OP거든요. 이번에는 중장기적으로, 단기적으로도 제가 볼 때는 273까지는 조정을 받는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매물층 자체가 거기에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매물 지지를 받고 있는데, 매물층 지지받는데, 그 지지받는 선에서 무너지게 되면 270입니다. 그래서 270인데, 제가 볼 때 273이 지지가 많이 무너지면 270까지 갈 것 같으니까, 오늘 아침에 제가 했던 포지션으로 그대로 갖고 있어야 할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제가 여러분, 312평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는데요. 이번에 코스 파생이 312평에서 저항을 받고 떨어지는데, 분봉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봉도 312평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분봉도 모든 분봉이 하루에 312평대로 움직입니다. 312평을 맞으면 과감하게 떨어지고, 312평 위에 가면 됩니다. 312평 아래쪽에서는 풋 매매만 하시고, 분봉 312평 위에서는 콜 매매만 해라,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파생은 지금 선물은 풋 매매만 하시고요. 옵션은 콜 매매를 해가지고, 스프레드 장치에서 계속 수익을 창출하는 모양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간, 지금 갖고 있는 거 불안해하지 마시고, 제가 분명한 리딩을 할 테니까, 여러분, 그대로 보유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주말도 잘 보내시고, 내부 오고 싶어도 참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청소년 전원 신창원입니다. 코스피가 2060선, 그리고 코스닥은 610선까지 조정을 받을 거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개별 종목에 좀 더 집중을 해서 공략을 해라라고 조언을 해주셨고요.